음악 지난 강좌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입체적인 느낌의 패키지 디자인 목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사실적인 느낌의 패키지 디자인 목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는 문서 크기가 가로 1600 픽셀, 세로 1080 픽셀 크기를 갖고 있으며 해상도는 72ppi입니다 레이얼스 패널을 살펴보면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 섀도우 레이어가 배치되어 있고 섀도우 레이어 위에 감귤류 과일 사진 레이어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러스 푸르츠 레이어 위에 텍스트 레이어가 배치되어 있고 맨 위에 흑백의 패키지 용기 일러스트레이션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레이어들을 사용하여 친환경 천연 주방 세제를 위한 실감나는 패키지 디자인 목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블랭크 패키지 레이어를 선택한 후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복제된 블랭크 패키지 카피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클리핑 마스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한 후 시트러스 푸르츠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블랭크 패키지 레이어와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겠습니다 감귤류 사진을 패키지 형태를 따라 잘라서 숨기기 위해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시트러스 푸르츠 레이어와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사이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여 패키지 용기의 뚜껑 부분을 지워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더하기를 두 번 눌러 문서 보기 크기를 확대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뚜껑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폴리건 라소 툴을 선택한 후 옵션스 패널에서 패더가 0 픽셀인지 확인합니다 뚜껑 부분을 따라 셀렉션을 그립니다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한 후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한 부분만 지웁니다 툴스 패널에서 Move 툴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 0을 눌러 문서 보기 크기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시트러스 프루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긴 후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하고 Lock Transparent Pixel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et for 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한 후 Color Picker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Color Code 입력란에 2, 8, D, F, O, 6을 입력합니다 만약 Color Code가 F, F, D, D, 0, 0처럼 두 자리 시 같은 코드가 반복될 경우 6자리를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F, D, 0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단축키 Alt Delete 또는 Alt Backspace를 눌러 패키지 모양을 노란색으로 채웁니다 시트러스 프루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한 후 시트러스 프루츠 레이어를 선택하고 Multiply Blending Mode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노란색 봉지에 블렌드되어 흰색 배경과 경계가 사라지고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adow Layer를 선택한 후 Multiply Blending Mode를 선택해 그림자가 배경에 자연스럽게 블렌드되도록 만듭니다 텍스트 레이어와 블랭크 패키지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블랭크 패키지 레이어를 선택한 후 Multiply Blending Mode를 선택합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입체적인 느낌의 천연 주방 세제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대로 완성된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약 이 이미지를 영상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배경이 투명한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섀도우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겠습니다 이 상태로 PNG 포맷으로 저장한 후 Premiere Pro나 After Effects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면 투명한 배경의 크기까지 저장되어 바운딩 박스가 오브젝트가 아닌 문서 크기만큼 크게 만들어집니다 최대한 투명한 배경을 제거하고 오브젝트만 저장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이미지 트림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림 대화 상자에서 Based On은 Transparent Pixels를 선택하고 Trim Away는 상하좌우를 모두 체크한 상태로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0을 눌러 문서 보기 크기를 윈도우에 맞추겠습니다 불투명한 투명 배경이 모두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le Export Save for Web Legacy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S를 누릅니다 Save for Web 대화 상자에서 Optimized File Format은 PNG24를 선택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d as 대화 상자에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한 후 파일 이름에 3D 패키지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dobe Save for Web Warning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PNG로 저장된 이미지는 Premiere Pro로 불러와 영상 편집에 사용하거나 또는 After Effects로 불러와 효과를 적용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사실적인 느낌의 패키지 디자인 목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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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